안녕하세요 자 오늘 지난주에 우리 감정평가 말 문제 풀었었고 오늘은 이제 계산문제 1교시에 풀어 나갈 건데 중요하죠 3개 중에 2개가 매년 나오니까 올해 나올 가능성은 항상 비교 방식의 거래 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은 매년 나오는 거고 올해는 원가법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원가법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자 보죠 2주차 자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우리 배웠던 거 잠깐 복습 한번 해보면 3방식 칠 방법이 있죠 감정평가 3방식이 비용성을 바탕으로 한 원가 방식 원가는 비용의 합이니까 비교 방식은 시장성 시장의 사례를 비교해서 비교 방식 수익으로 수익 방식 이렇게 나오고 각각 가격과 임료 가격과 임료에서 우리가 외웠던 게 원적 환분이었죠 이제 말로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원가니까 원가를 이용하죠 이때 원가는 언제나 제주나라 원가죠 무슨 시점에서의 기준 시점에서의 기준 시점에서의 원가 제주나라 원가에서 감가 총액을 빼는 거죠 이때 감가 총액을 빼는 걸 뭐라고 한다 감가를 수정한다 그래서 이제 원가법을 우리가 말로 얘기할 때 뭐를 모아여 뭘 구한다 제주나라 원가를 감가 수정하여 가액을 구하는 거 이때 얻어진 가액은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시산가액이죠 이때 시산가액의 이름이 적산가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익환원법 수익을 환원해서 가액을 구하는 거죠 가액을 구하는데 이때 순수익 또는 순소득을 환원이율로 나누는 건 할인하기 위해서죠 나누는 거 할인해서 환원율이 이걸 줄여서 환원이율을 환원율이라고 하고 할인율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이제 투자론에서 할인율을 뭘로 썼냐면 요구수익률로 썼어요 요구수익률은 두 개의 합이다 모하모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무위험률 커져도 커지고 위험이 커져도 커지고 이때 무위험률은 대표적으로 예금금리를 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말로 풀어 쓴다라면 자 수익환원법은 장래 수익이죠 장래 돈 벌 걸 이걸 땡겨와서 가치를 구하는 거니까 장래 순수익이나 같은 말로 미래 현금 흐름을 모하여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구하는 걸 수익환원법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수익환원법은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모하여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구하는 거 이거 수익환원법 자 거래 사례 비교법은 거래 사례를 비교해서 가액을 구하는 거죠 이때 이제 우리가 시산가액 이름이 비준 비교 기준 잡는다 해서 비준이란 말을 써요 자 거래 사례 비교법이니까 사례 가격에다가 사시지계면 하는 거죠 이 사정부정은 사례에 사정이 들어가 있다라면 사정이 없는 걸로 정상화 시켜주는 거고 시점은 언제나 모든 시점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기준 시점으로 바꾸는 거죠 이때 우리가 감정평가에서 기준 시점은 기준되는 날짜인데 어떻게 정하냐면 가격 좋은 날로 정한다 이런 거였고 자 지역요인 개별로인 면적요인을 비교하는 거 그래서 말로 풀면 사례 가격을 비교하여 비교하여 사시지계면에서 가액을 구하는 거 이게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 자 공시지가 기준법이죠 기준 자 표준지 공시가를 이용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이제 표준 개별 우리가 배웠어요 토지도 표준 개별 단독주택도 표준 개별 공동은 표준 개별을 구분하지 않는다 개별 나오면 언제나 시군구 이 심의기관도 시군구 개별이 아닌 거 표준 표준 공동은 국장 국장이 하는 건 중앙의 심의를 거친다 표준과 개별의 관계에서는 표준으로부터 가격 비준표를 만들어서 시군구 주면 시군구는 가격 비준표로 개별을 산정한다 개별을 결정해서 공시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세금 부담금 사용료를 결정하기 위해서 산정하기 위해서 표준은 토지 가격에 기준되고 지표되고 토지 가격에 정보를 제공해 준과 동시에 나라가 땅을 사거나 팔거나 매각하거나 처분할 때 이때 기준되는 것이 표준이었어요 국장이 표준을 직접 조사평가하진 않죠 국장이 토지 표준 시의 공시가를 정할 때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게 의뢰하고 반드시는 아니다 하나일 경우도 있더라 주택 표준주택이나 공동주택 가격을 정할 때는 우리나라에 주택의 가격을 조사평가하는 기관이 따로 있죠 어디냐면 한국부동산원에게 의뢰한다 그리고 암기했던 게 있었어요 개별의 암기 공시일이 바뀌었죠 4월 말로 개별적으로 주지사에 갔더니 육질이 끝내줬어 육질은 6월 7월, 6월 1일, 7월 1일 원래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인데 개별이 기준일 이후에 분할 합병이 생겨서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다른 날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데 이때 주지니까 주는 주택은 6월 1일, 토지는 7월 1일 이렇게 공부했어요 뭔가 좀 잘하는 것 같아 느낌이 보죠 표준지 공시지가 토지 가격을 정할 때 토지 가격을 정하는 원칙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죠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이니까 말로 풀 때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때 중요한 건 사정보정이 없다 면정요인 비교가 없다죠 이 표준지에 사정개입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정보정할 필요가 없고 시지개, 기타 이렇게 공부했고 자, 임료를 정하는 게 이제 원가 방식에서 적산법인데 암기할 때 적산초대비였어요 초대비 이때 영업경비가 아니고 임료 구할 때는 필요경비를 쓴다 적산초대비 이렇게 구하고 임대사례 비교법은 사례, 가격이 아니라 사례 임료에다가 사시지개만 하면 될 거고 수익분석법은 임료를 구하는데 수익방식은 순수익을 쓰는 거고 임료 구할 때는 필요경비를 더하는 거니까 순수익에 필요경비 더해서 임료 구하는 거 수익분석법 이렇게 해서 총 7가지 방법의 산식을 우리가 얻었고 이때 얻어지는 가액은 시산가액이라고 그랬죠 이 시산가액을 시산가액 조정을 거쳐서 가중평균 우리가 가중평균 방법을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얻어진 것을 감정평가액이라고 한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럼 이제 계산 문제 하나 해보죠 자 30번 문제 보죠 138페이지에 30번 자 이렇게 나왔을 때 한번 우리 해석해보죠 천천히 자 가액을 구하는데 원가법을 쓰래요 원가법 원가법을 쓰고 감가수정 방법은 정액법을 쓴대요 우리가 감가수정하는 방법이 다섯 가지가 있었죠 정률상을 관찰해서 분해해보자 정률상 관찰 분해 자 정액법은 이 뜻이 뭐예요 정액 일정한 금액씩 감가된다 매년 감가액이 똑같다는 얘기죠 매년 감가액이 똑같다 자 그럼 이제 원가법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가액을 구할 때 가액을 구할 때는 제조달 원가를 제조달 원가를 뭐한다 감가수정한다 감가 누계액을 빼는 거죠 감가 누계액을 뺀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제조달 원가를 먼저 구해야 되겠네요 제조달 원가를 구하고 자 두 번째는 감가총액을 구해야 되는데 이걸 바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 정액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건 1년치를 구할 수가 있어요 100원짜리가 100원짜리가 얘가 100년이다 그러면 1년에 1원씩 감가된다 이게 정액법이죠 그럼 1년치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자 이 감가 누계액을 구하려면 두 번째가 매년 감가액을 구하는 거예요 1년치 감가액을 구한 다음에 자 그런데 감가총액을 구하려면 이 건물이 몇 년 지났는지를 알아야죠 경관연수를 알겠네 알아야 되겠네 1년에 만약에 1원씩 감가되는데 이 건물이 5년 지났다 그럼 감가총액은 얼마예요? 5원 되겠네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이 뭐냐면 경관연수를 곱해서 감가 누계액을 구해서 여기서 이걸 빼거나 반대로 여기서 이걸 빼도 값은 어때요? 똑같죠? 100-10이나 10-100이나 값은 90-90 마이너스만 떨어지면 되는 거니까 우리 계산식은 여기까지 계산기에 나오면 빼기 제조달 원가 해도 결과는 똑같다는 거죠 계산기는 한 번에 쭉 나가요 사실 한 번에 쭉 계산할 수 있으니까 한 번 해보죠 자 첫 번째 그러면 제조달 원가를 구해야 되겠네요 제조달 원가는 원가를 어떤 시점으로 제조달했다? 기준 시점으로 제조달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조달 원가를 구해보죠 제조달 원가는 원가는 자 보니까 이제 신축했을 때의 사용 승인 시점이 2016년이고 기준 시점이 2018년이네요 몇 년 지났다? 2년 경과했다 이렇게 경관연수를 체크하고 항상 이거 안 쓰면 무조건 틀린다 이걸 꼭 써야 돼요 원가법에서는 경관연수를 안 쓰면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경관연수 무조건 써야 되고 자 사용 승인 시점에서 만들 때 공사비가 3억 원이었다라고 하고 자 공사비가 매년 전년 대비 매년 전년 대비 5%씩 올랐다 이렇게 나왔네요 이건 1년에 5%씩 올랐다는 거죠 얘가 2년 지났으니까 5%가 두 번 오른 거예요 이걸 해석할 때는 아 그럼 1년에 이자가 5%씩 붙은 거네 이자가 5%씩 붙었을 때 2년 뒤에 얼마가 됐겠냐라고 하는 거죠 이건 할증 방법을 쓰면 되겠네요 어떻게? 곱하기 1 플러스 R에 2승 해주면 되겠네요 3년이면 3승 해주면 될 거고 매년 5%씩 이자가 붙은 거니까 내용연수가 50년 이때 이제 경제적 내용연수를 쓴다 그랬어요 우리가 감가수정하는 방법에 정률상 관찰분해가 있는데 내용연수법이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정률상 이 세 가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때 내용연수법에 해당되는 거고 이때 쓰는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다 감가상각 할 때는 법정 내용연수를 쓰고 감가수정 할 때는 경제적 내용연수 세금 할 때는 감가상각 감정평가 할 때는 감가수정 이런 말을 쓴다고 했었어요 잔존 가치는 없대요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끝나면 다 없어진다는 얘기죠 남아있는 게 없다 그러면 제주달 원가 모두 다 감가된다는 얘기네요 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3억원이래요 300 이렇게 써보죠 300 자 우리가 이제 얘를 뭘로 바꿔줄 거냐라고 할 때는 원인분의 결과니까 얘를 얘로 바꿔줄 때 우리가 바꿔주려는 시점값을 분사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꿔줄 건 여기 준공시점에서 무슨 시점으로 기준 시점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바꿔줄 건데 근데 얘는 매년 5%씩 올랐으니까 이 방법보다는 1 플러스 R에 N승을 쓰면 되겠네요 물론 이것도 쓸 수 있어요 1년에 일 때는 5%가 올랐으니까 100자리가 105로 된다는 거죠 1년 지났을 때 1년이라고 했을 때 근데 얘는 몇 년 지났어요 2년 지났으니까 100분의 105를 두 번 해주는 거예요 이거나 얘 100분의 105는 얼마? 1.05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1년에 5%씩 올랐으니까 얘는 1 플러스 R에 N승을 써도 결과는 똑같아요 이 방법이나 저 방법이나 자 그러면 5%니까 R은 얼마? 0.05 그럼 1 플러스 R은 1.05에 몇 승? 2승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하면 얼른 눌러보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얼마? 300 330 7.5 한 사람만 좀 잘 얘기해 봐 330 750 330 이렇게 나왔대요 330.75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적어 놓는 거예요 이걸 딱 적어 놓고 적어 놔라 적어 놔라 이렇게 적어 놓고 그대로 이제 계산기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건 감가 누객을 구하려면 1년치 감가액을 구해야 되는데 정액법을 쓰니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먼저 구하는 건 매년 감가액 1년치 감가액이에요 자 이건 1년치 1년치의 감가액을 구하면 330.75를 몇 년으로 나눠야 돼요 50년으로 나누면 되겠네 그럼 1년치가 나오는 거죠 잔존 가치가 없으니까 뺄 건 없겠네 그냥 재수단원과 모두 하면 근데 중요한 건 얘는 1년치인 거예요 1년치 감가 총액을 구하려면 여기다 뭘 곱해줘야 돼요 경과 연수를 곱해줘야 돼요 몇 년? 2년 그럼 얘가 값이 얼마가 나오겠네 이 값을 뭐라고 하냐면 감가 누객이라 그래요 계산해 봐요 330.75가 계산기에 있을 거고 나누기 50 곱하기 2 하면 얼마? 13.23 이렇게 나왔대요 이게 이제 감가 누객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빼면 되겠네 근데 이거에서 이걸 빼나 이거에서 이걸 빼나 결과는 똑같죠 그럼 계산기에 이제 얘가 있을 거니까 아까 적어놨던 거 적어놨던 거 빼기 330.75 하면 마이너스 떨어지면 답이 되겠네 어렵지 않잖아요 네 연습해야 돼요 이해 됐다라면 스스로 쭉 풀어보고 계산 문제는 무조건 계산기 먼저 쓰면 안 돼요 먼저 이렇게 적는 연습을 해야 돼 적어놓고 계산은 나중에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걸 풀어낼 때는 당연히 이 원리를 알아야지 원가법이니까 우리가 공부해놨죠 이거 원가 이용한다 감가 수정한다 감가액을 뺀다 정액법이니까 1년치 구해서 경관연수 곱한다 이걸 이해하고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거죠 자 이 문제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 자 경제적 내용연수가 50년 나왔는데 만약에 만약에 잔존 내용연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48년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죠 잔존 내용연수가 자 그러면 이건 48을 써야 돼요 50을 써야 돼요 50을 써야 돼요 경과가 2년 지났으니까 총 내용연수는 2년 지났고 남은 게 48년이라는 거예요 2년 지났고 48년이 남았으니까 총 몇 년 50년 이렇게 쓴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내용연수가 끝났을 때 잔존 가치가 없다 그랬는데 만약에 잔존 가치가 잔존 가치율이 10%가 남았다고 해보죠 이걸 이해해야 돼요 10% 남았다는 건 내용연수가 끝나도 10%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이 제주달 원가의 10%는 감가가 안 된다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해석해야 돼요 감가되는 총 비율은 100%예요 90%예요 90%만 감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30.75가 모두 감가되는 게 아니라 이거에 90%만 감가된다는 얘기네 그럼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야 돼요 0.9를 곱하면 돼요 그러면 잔존 가치가 10%가 있다고 한다면 330.75 곱하기 0.9 하고 이제 나누면 되겠네 나누고 곱하고 그래서 이거 나오면 이거 빼기 아까 적어놓은 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원가법을 구한다라는 거고 답은 아마 4번 아 그래요 317.52 이렇게 나올 거고 32번 보죠 32번으로 넘어가서 자 똑같이 한번 해보죠 자 원가법을 이용해서 가액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고 자 문제에서 보니까 신축공사비가 6천만원 이렇게 나왔어요 사용승인일 2018년 2020년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경과 년수 몇 년? 2년 경과 년수 2년이고 이걸 별표 체크해놓고 안 쓰면 틀린다 안 쓰면 틀린다 계속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 답 나올 때까지 얘는 꼭 써야 된다고 생각해놔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서 이거 안 써가지고 이걸 쓰지 않고 그냥 1년 것만 빼가지고 답이 안 나왔다 급해서 또 찍었다 그럼 너무 아까우니까 자 건축비지수가 이렇게 준공시점에서 기준시점 갈 때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나왔고 내용연수가 40년 정액법을 쓴다 감가수정은 정액법 자 잔가율 잔존가치율을 줄여서 잔가율이라 그래요 잔존가치율 10%는 내용연수가 끝나도 10%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면 내용연수가 끝나고 10% 남아있다라는 건 총 감가되는 건 몇 프로만? 90%만 감가된다는 얘기네요 자 해보죠 이제 적상가액 구하려면 제주도라 원가를 먼저 구해야지 그리고 1년 치를 구한 다음에 경과연수 곱해서 감가 총액을 구하고 여기서 이걸 빼거나 이거에서 이걸 빼면 되겠다라는 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자 그럼 첫 번째 제주도라 원가는 6천만 원이니까 60이라고 써보죠 60 자 근데 1년에 얼마씩 올랐다는 말이 없으니까 우리 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100자리가 110으로 바뀌었죠 건축비지수가 근데 우리가 바뀌어질 때는 얘가 얘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위에는 언제나 뭐가 돼야 돼요 기준시점이 돼야 돼요 자 그럼 얼마짜리가 100자리가 110이 될 거니까 얘는 66 이렇게 되겠네요 66 자 그럼 이제 제주도라 원가는 구했고 우리가 이제 언제나 제주도라 원가를 기준 써야 되니까 1년치 감가액은 66을 몇 년으로 40년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근데 66이 모두 감가되는 게 아니다 10%는 남아있으니까 감가되는 총 비율은 90%네요 그럼 얼마? 0.9 항상 생각해야 할 건 얘는 1년치예요 1년치 그러면 감가 총액을 구하려면 여기 뭘 곱해줘야 한다 경과 년수 몇 년? 2년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게 뭐다? 감가 누계액 되겠네요 자 아까 얘를 적어놨어야 돼 적어놓고 66을 적어놓고 이걸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얼마? 63은 아니고 1.33 1.485 네 그래요 1.485가 나왔대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걸 빼나 이거에서 이걸 빼나 값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1.485 빼기 66 하면 우리가 마이너스 떼버리고 답이 되겠네요 맞아? 틀려? 알겠어 계산기 좋아 계산기 계산기 좋아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죠 2년을 안 하면 2년 진짜 2년 안 하면 큰일 나 66 곱하기 0.9 나누기 40 40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2.97 나오네요 2.97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서 빼기 66 하면 빼기 66 하면 마이너스 63.03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떼고 63.03 자 이제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이제 스스로 연습해야 돼요 이게 가장 어려운 계산 문제 유형이에요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사실 나머지 문제 뭐 연습만 하면 노력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사실 다만 우리가 본 시험에서는 이렇게 편한 상태가 아니에요 옆 사람이 계속 코 풀고 있을 수도 있고 계속 다리 떨면서 신경 쓰이게 할 수도 있고 감독관이 계속 쳐다볼 수도 있어 이런 상황에서도 연습을 쭉 해놔 가지고 내가 내 연습했던 대로 풀어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야 돼요 딱 나오면 기분 좋게 자신 있게 나올 줄 알았어 라고 하고 딱 달라들 수 있어야지 나오면 어떻게 나오면 어떻게 나왔네 이렇게 달라들면 이렇게 접근하면 문제를 실제로 못 풀어요 본 시험에서 연습하시고 자 31번에 보니까 얘는 31번으로 넘어가 보죠 다시 자 적산가액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좀 특이하게 보니까 여기에 제주도원가로 적정하며 제주도원가를 항상 쓰는데 감가수정 방법이 정률상 관찰 분해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건 정의법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공장전물 선비에 가까운 점을 고려하여 정률법을 쓴다 자 정률은 뭐가 뭐하다 일정한 비율로 감가된다죠 자 정률법을 쓴대요 자 보니까 신축공사비가 8천이고 이렇게 나왔을 때 얘가 자 2015년에서 2017년까지 몇 년 경과했다 2년 원가법은 무조건 경과 년수를 안 쓰면 틀린다 무조건 써야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공시점에서 기준점 갈 때 이렇게 갖고 얘가 중요하죠 전년 대비 잔존 가출이 70%래요 전년 대비 문제를 쉽게 내려고 출제자가 정말로 의도해서 잔가율을 줬어 잔가율을 그렇다는 건 1년 지날 때 매년 몇 프로씩 감가된다는 얘기에요 30%씩 감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률법에서 의미하는 건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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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가율은 30%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매년 감가율은 30%다 라는 말을 써야 이게 좀 더 정상적인 건데 친절하게 잔존 가출율 전년 대비 잔존 가출이 70%다 라고 친절하게 더 줬어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자 이만큼 100원짜리가 있을 때 1년 지나면 얘의 몇 프로가 남는다 70% 남는다는 거예요 얘의 70%가 70%가 남는다는 얘기니까 그럼 얘가 70원 남겠네요 어떻게 구했어 곱하기 0.7 한 거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얘가 또 1년 지나면 얼마가 남겠냐라고 했을 때 얘의 70%가 남겠네 그럼 얼마 곱해야 돼요 0.7 곱하면 되겠네 49 남겠네요 얘가 또 1년 지나면 얘의 얼마 70%가 남겠네 그럼 얘가 얼마 0.7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야 여기서 3년 지났다고 했을 때 1년 2년 3년 지나면 0.7을 몇 번 곱하면 돼요 3번 곱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또 친절하게 2년밖에 안 지났대 2년이니까 몇 번 곱하면 돼요 2번 곱하면 돼요 근데 무조건 여기에 시작되는 원가는 뭘로 시작돼야 되냐면 제조달 원가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또 친절하게 또 그렇게 줬어 한번 보죠 자 그럼 해보죠 자 이런 원리니까 첫 번째 제조달 원가를 구할 건데 제조달 원가는 준공 원가가 80원이에요 8천만 원이니까 근데 얘를 바꿔줘야죠 기준시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얼마가 얼마 100짜리가 125가 됐대요 그러면 100분의 125를 쓸 거고 얘를 딱 보자마자 얼마 1.25 되겠네 그럼 80 곱하기 1.25가 친절하게 100이야 100 100이에요 그럼 처음에 원가가 얼마 100 1년 지날 때 70%만 남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몇 년 지났어요 2년 지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2년 후에 가액이 얼마냐라고 한다면 100원짜리가 2년 지났잖아요 자 그러면 얼마 0.7에 몇 승 2승 이렇게 곱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 나온다 49 이렇게 나오는데요 3년 지나면 3번 곱하면 되지 4년 지나면 4번 곱하면 되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친절하게 처음 나왔어요 처음 처음 나왔던 문제였고 그 뒤로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는데 다음에 이 문제가 등장한다면 잔가율 보다는 이걸 줄 거예요 정률법을 써서 매년 감가율이 30%다 이렇게 나온다라면 잔존가치율을 곱하는 거예요 0.7에 n승만큼 그 문제에서 만약에 매년 전년 대비 감가율이 20%다라고 한다라면 이걸 통해서 잔존가치율은 얼마 80%라고 해석하면서 0.8을 경과 년수만큼 곱하면 되겠네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정률법은 이해만 하면 이거 뭐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전년 대비 잔가율만 경과 년수만큼 곱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80%면 0.8을 만약에 3년 지났다 그럼 제주도라 원가를 구해서 0.8 곱하기 3번 하면 되겠네 맞아요? 네 그렇게 연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 방식 보죠 비교 방식 이건 이제 심기일전 때 우리 최근 10년간 나왔던 거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긴 했는데 자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무조건 더 쉽다 원가법보다 더 쉽고 가장 쉬운 계산 문제 중에 하나예요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여요 근데 막상 원리를 이해하면 계산은 너무 쉽게 풀려지는 문제니까 연습해야 된다 자 우리가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은 사례 가격에다가 사시지게 면을 한다라는 거였어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다 뭐를 뭘로 바꿀 거냐면 사례를 우리가 감정평가를 위해서 가액을 구하는 건 대상 부동산이에요 감정평가하려고 하는 그 부동산을 대상 부동산이죠 얘를 이용해서 대상 거에 가액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뭘로 바꿔줘야 돼? 얘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사시지게 면은 다 뭐를 뭘로 바꾸냐면 사례를 대상으로 바꿔준다 이게 만약에 시점수정이라면 사례의 시점을 무슨 시점으로? 기준 시점으로 바꿔준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사정보정은 사정개입이 없는 걸로 바꿔주는데 얼마를 곱해줘야 되는데? 라고 할 때 사정이 개입된 사례가 어디 가야 돼? 분모에 가야 돼요 얘를 대상 부동산은 정상 걸 써야 되니까 대상 거는 위에 사정개입된 건 아래 사례는 아래 써야 돼요 사례분에 대상 쓴다 시점수정도 마찬가지예요 뭐를 뭘로?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바꿔주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매년 매년 몇 프로씩 올랐다 그러면 할증이란 걸 쓰면 되니까 1플러스 아래 N승을 쓰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사시지게면에 지게면도 마찬가지로 사례를 대상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럼 결론은 얘만 알면 되겠네 사례분의 대상 얘를 곱하면 된다 이 값만 체크해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고 자 만약에 시점수정 때 한번 보죠 그러니까 뭐 화폐시장 가치를 조금만 우리가 이해하면 금방 해석할 수 있는 거고 자 만약에 거래 시점이 100이고 기준 시점이 120이래요 그럼 얘를 얘로 바꿔주는 거죠 그럼 얼마를 곱해줘야 된다 100분의 120 이걸 딱 보자마자 얼마? 1.2 이렇게 곱해주면 되고 자 예를 보니까 2016년에서 2018년 2년 지났는데 여기에 매년 상승률이 10%래요 10%만 올라갔다는 게 아니라 1년에 10%씩 두 번 오른 거죠 그럼 이자가 1년에 10%씩 붙어가지고 2년 뒤에 얼마가 될 거냐 이걸 계산하는 거니까 우리가 1 플러스 R에 N승을 쓰면 되겠네 그럼 어떻게 한다? 곱하기 1.1이죠 얘가 R은 0.1이니까 몇 승? 2승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배울 건 다 배웠고 적용만 한번 해보죠 자 40번 문제 보죠 40번 자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이렇게 쭉 썼대요 그럼 머릿속에 이제 우리가 대상의 가액을 구할 때 사례에다가 여기에 사시지계면 할 건데 얘들은 모두 다 뭐를 뭘로 바꿀 거냐면 사례를 대상으로 바꿀 거예요 자 그러면 뭐분의 뭐? 사례분의 대상값을 곱해줄 거다 시점이라고 한다면 거래시점을 기준시점으로 바꿔줄 거다 라는 거죠 자 해보죠 대상 토지가 평가하는 감정평가하는 대상 토지가 지본이 나왔고 대개라고 나왔고 일반 상업지역 용도지역이 나왔네요 이런 게 나온 건 사실 우리가 비교할 때 사례는 비슷한 걸 갖다 해야 돼요 다른 걸 갖다 해야 돼 비슷한 거 얘가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 걸 갖다 써야지 사례를 공업지역과 갖다 쓰면 안 된다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안 쓸 수가 없어 보니까 일반 상업지역이고 또 안 되는 걸 갖다 쓰진 않았겠지 그래서 여기에 일반 상업지역 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례가 지금 하나 이렇게 제시됐는데 여기에 사례 1 또 아래에다가 사례 2 또 아래에다가 사례 3을 썼어 하나는 주거지역 하나는 상업지역 하나는 공업지역 이렇게 썼대요 뭘 갖다 써야 돼? 상업지역 갖다 써야 된다는 거야 비슷한 걸 찾아야 된다 라는 걸 확인하려고 이렇게 써서 주는 거고 자, 면적이 이렇게 110이라고 나왔네요 근데 사실 지금이니까 면적 다르면 면적 비교해 줘야 되겠죠 보니까 사례에 면적이 120이라고 나왔어요 면적이 다르니까 비교를 해줘야 되겠네 자, 그럼 우리가 해줄 건 뭐를 뭘로? 사례를 대상으로 해줘야 되겠죠 사례를 대상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얼마분의 얼마 120분의 110 이건 뭐 바로 나오지 않으니까 나중에 계산할 거다라고 해석하면 될 거고 자, 그러면 얘를 했어 면적 요인 비교는 했고 이렇게 해주면 되고 거래 가격은 2억 4천만 원 얘는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거래 시점과 여기에 기준 시점이 있는데 보니까 사례는 정상적인 매매다 이 말은 뭐냐면 정상적이다 사정 개입이 없이 정상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정 개입 없는 거죠 사정 개입이 없는 거야 사례가에 자, 그러면 사정 보정을 할 필요가 없겠네요 사정 보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지가 변동률을 보니까 2020년에서 1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그러니까 거래 시점에서 기준 시점 갈 때까지 5%가 올랐다는 얘기죠 5% 올랐다는 걸 이제 해석해줘야 돼요 이 말은 거래 시점이 100이었을 때 기준 시점 얼마가 됐다? 105가 됐다는 거예요 퍼센트라는 건 100분율이니까 100을 기준 잡아서 5가 올랐다 100이 5가 올라서 105가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얘로 바뀌어졌으니까 우리는 얼마를 곱한다? 100분의 105 기준 시점이 105라는 거예요 기준 시점이 105 그러면 100자리가 105로 갔네 그럼 얘를 보면 얼마? 1.05 이렇게 해주겠네요 그러면 시점 수정해준 거고 자, 지역요인 비교하니까 대상 토지는 언제나 어디에 있어요? 대상은 언제나 어디? 인근 지역 인근 지역이 대상이 속한 지역으로서 형 중에 지역요인을 공유한다라고 나왔어요 자, 근데 사례도 인근 지역에 있대요 그럼 사례와 대상이 같은 인근 지역에 있으면 지역요인이 똑같네 그럼 지역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없겠네 얘도 할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을 보니까 대상은 사례에 비해 3% 우세하다 자, 주어를 찾아야 돼요 주어 3% 우세한 게 누구예요? 은느니가 붙은 게 주어예요 대상이, 대상이 3% 우세하다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는 사례분의 대상을 써야 돼요 사례분의 대상 근데 대상이 3% 우세하대 이 말은 사례를 100이라고 났다라면 대상은 3% 우세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상이 얼마인 거예요? 103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 100분의 103 이걸 계산하면 1.03 이렇게 된다는 거네요 어, 개별로 인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기만 누르면 되겠네 상승식으로 하라는 건 계속 곱하여서 계산해라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보죠 사례가 2억 4천이니까 240 자, 면적은 공하라 때면 12분의 11 자,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은 1.05 개별로인 비교는 1.03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이거야 240 곱하기 11 나누기 12 그대로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값이 얼마? 숫자가 나오겠네 숫자 일치하는 게 답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복잡하게 보이지만 이걸 계속 연습하면 우리가 써야 될 건 별거 없네 결국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240에다가 이거 3개 찾아서 계산기 누르면 답이라는 거 무조건 풀 수 있어야 돼요 답은 25956 아, 23793 자, 41번도 보죠 똑같은 문제니까 자, 또 한 번 해석해 보죠 자,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가액을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이때 이제 우리가 시산가액의 이름이 비중가액이고 자, 대상 걸 보니까 집원 나왔고 면적이 나왔네 면적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주거용에 주상용에 일반 주거지역이 나왔고 우리는 일반 주거지역 똑같아야죠 용도가 비슷한 걸 갖다 써야 되니까 근데 보니까 면적이 이렇게 달라요 우리는 뭐를 뭘로 사례를 대상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면적 비교하면 얼마? 200분의 150 어, 얘 해줘야 되겠네 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거래가격이 800이라고 나왔고 뭐 우리는 숫자 똑같은 게 답일 거니까 8사도 상관없어요 800이든 8이든 거래시점이 나왔고 자, 사정보정치를 0.9 해줘야 된다 이렇게 나왔네요 사정이 개입됐으니까 0.9를 곱해주라는 거예요 사정보정치라는 건 사정보정을 하기 위해서 0.9 사정보정 요인을 0.9를 곱해줘야 된다 라는 뜻이고 자, 그래서 여기 나왔어요 사정보정 나왔고 우리가 면적 요인 비교를 하고 얘도 나왔고 얘도 할 수 있고 자, 그리고 보니까 지가변동률이 거래시점에서 기준시점 갈 때 주거지역은 5% 상업지역은 4% 이렇게 두 개가 나왔네요 뭘 갖다 써야 된다 라고 한다면 얘가 뭐예요? 주거지역이네 그러니까 우리는 상업지역은 필요가 없고 5% 올랐다라는 건 얘가 100이라면 얘는 얼마가 됐다 105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럼 얘가 얘로 바뀐 거니까 우리가 곱해줘야 될 건 100분의 105 이거 계산하면 1.05 시점수죠 얘 이제 나온 거고 자, 보니까 지역률은 사례와 동일하대요 그렇다는 건 같은 인근지역에 있다는 거네 인근지역에 사례를 갖다 쓴 거예요 그럼 얘 할 필요 없고 그래서 얘는 할 필요가 없고 자, 개별 요인 보니까 사례에 비해 5% 열세하대 이게 좀 마음에 안 들게 나왔어요 주어가 빠진 문장은 바른 문장이 아니에요 출제자가 오버해서 오버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오버해서 좀 어렵게 보이려고 주어를 빼버렸어 주어를 뺄 수는 없어요 문장에서 자, 근데 우리는 이제 그래도 한글은 잘 읽으니까 뭐가 뭐에 비해 5% 열세하다는 거야 뭐가 빠진 거야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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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사례에 비해니까 대상이 5% 열세하다는 거죠 이거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 정확히 얘기하려면 사실 이의제기를 할만한데 너무 쉬워서 뭐 크게 문제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서 제가 뭐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아 어찌 되거나 근데 올바른 문장은 문장에서 주어를 빼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주어를 써야 되는데 오버했어요 출제자가 그럼 얼마를 해줘야 되냐면 우리는 우리가 사례를 대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사례분의 대상을 써야 되겠죠 근데 이 말은 사례를 100으로 놨을 때 대상이 5% 열세하니까 대상을 얼마로 95로 놓겠다라는 얘기죠 그럼 얼마를 써야 돼요 100분의 95 얘를 계산하면 0.95 0.95 이게 이제 작년에 나왔던 문제죠 자 그러면 사례 거래가격이 800 8이라고 써도 괜찮아요 숫자가 일치하면 답일 거니까 이때 이제 주어진 거 얘 해야 되겠네요 공 하나 때면 20분의 15 자 그 다음에 얘를 하면 1.05 시점수정 1.05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하면 0.95 이거 곱해서 우리가 숫자 똑같은 게 답이다 라는 거죠 아우 그래요 큰일 날 뻔했어 실수하면 안 된다 나처럼 나처럼 실수하면 안 된다 0.9도 해줘야지 0.9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사실 내가 해야 될 걸 동그라미 이렇게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놓치면 안 되니까 잘 체크해 놔서 내 눈에 왜 안 보였을까 여러분은 실수하지 말고 계산기 누르는 거야 뭐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공시지가 기준법이네요 거래 사례 비교법과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이제 얘는 사례 가격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야 될까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하니까 표준지 공시지가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거래 공시지가 기준법이니까 내가 대상의 토지의 가액을 구하려면 여기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갖다가 써야 되고 여기 중요한 거 시지계 기타 이렇게 한다 그랬죠 자 무조건 얘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는 사례를 대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뭐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표준지를 대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표준지를 대상 그럼 여기에 뭐분에 뭐를 곱해줘야 돼 표준지 분에 대상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사례 대신에 이제 표준지만 들어가면 돼 얘를 얘로 바꿀 거니까 자 그럼 보죠 자 말이 없는 얘는 뭐냐면 대상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상 거 우리는 대상 아니면 표준지 두 개밖에 없는데 이건 표준지라고 나왔고 표준지 공시지가 여기 말이 없는 건 대상 거라는 건 당연하고 대상의 지번과 상업지적 나왔고 기준 지점인데 자 표준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뭔가를 갖다 써야 되는데 두 개를 줬네 세 개를 주든 네 개를 주든 우리가 갖다 써야 될 건 유사한 거 동일한 거 이걸 갖다 써야 되겠죠 근데 보니까 대상이 뭐예요 일반 상업지역 상업용이에요 그럼 표준지도 어떤 걸 갖다 써야 돼 일반 상업지역 상업용을 갖다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써야 될 건 1번이 아니라 2번의 표준지를 갖다 써야 되겠네 그럼 우리가 써야 되는 건 1이 아니라 2짜리를 써야 되겠네 라는 거예요 먼저 선택을 했어요 3개 나오든 4개 나오든 유사한 거 동일한 걸 갖다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표준지 공시가는 나왔고 자 지가 변동률을 보니까 우리가 공시지가 기준법은 토지를 정하는 거죠 토지 가격 그럼 물가 변동률이나 건축비 이런 지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가 변동률을 써야 되겠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 중에 지가 변동률이 여기 알 수 없는 지역들이 있어요 산정되지 않은 토지가 있어 그래서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디에서 어떤 은행에서 발표한 뭐를 이용한다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뭐 생산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변동률을 이걸 적용할 수 있다 소비자 아니에요 소비자가 아니고 통계청 그런 거 아니에요 한국은행에서 수사 발표한 생산자 물가 지수 물가 변동률을 적용할 수 있더라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지가 변동률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표준지를 이제 뭘로 바꿔줘야 돼요 표준지의 시점을 뭘로 기준 시점으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표준지는 모두 다 매년 언제 1월 1일 날짜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1월 1일이라고 나온 거야 표준지 건 1월 1일이다 여기에서부터 기준 시점은 10월 26일이니까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두 개가 나왔네요 공업 상업 뭘 써야 된다 상업을 써야죠 우리가 5% 올랐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야 표준지 것이 100이었다라면 기준 시점에서는 얼마? 105가 됐으니까 우리가 해줘야 될 거 얼마? 100분의 105 해줘야 되겠네 그럼 얘는 얼마? 1.05 해줘야 된다 자 지역 요인 보니까 자 그럼 이제 시점 수정은 됐고 지역 요인을 보니까 표준지와 대상은 대상은 언제나 어디에 있어요? 인근 지역에 있어 표준지도 인근 지역에 위치해야 돼요 그럼 지역 요인 똑같겠네 그럼 비교할 필요가 없다 지역 분석을 생략할 수는 없고 지역 요인만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자 개별 요인 보니까 이제 주어를 찾아야죠 표준지가 1이든 2든 상관없이 자 10% 우세한 게 누구냐면 대상은이라고 나왔어요 대상은 우세한 건 누구? 대상은 우리가 해줘야 될 건 뭐분의 뭐? 표준지 분의 대상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표준지를 100으로 잡았을 때 대상을 얼마로 논다는 거예요? 110으로 논다는 거예요 10이 우세하게 논다는 얘기니까 그럼 몇 분의 몇? 100분의 110 이걸 계산하면 얼마? 1.1 그 밖의 요인은 없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체크한 걸 잘 보고 표준지 건 얼마? 2 있을 거고 10점 수정 얘는 할 필요가 없고 기타도 없고 이거 두 개 하면 되겠네요 10점 수정 얼마? 1.05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은 1.1 이렇게 해서 숫자 똑같은 게 답이다라는 거죠 더 쉽지 사실 공시지가 기준법은 왜냐하면 사시지계면에서 두 개가 빠지잖아 사정보정 면적이 또 빠지니까 더 쉬운 거예요 시지계 기타 그러면 사실 공시지가 기준법이 나왔어? 더 쉽네 라는 느낌을 좀 얻어야 돼요 계산이 더 없어질 거니까 또 하나 보죠 45번 보죠 45번 자 공시지가 기준법을 써서 토지가액을 구해라 자 그러면 우리는 대상의 가액을 구할 때 표준지에다가 여기에 시지계 기타 할 건데 얘들은 다 표준지를 대상으로 바꿀 거예요 표준지를 대상으로 바꿀 거다 자 그럼 이제 주어진 것들 한번 확인해 봐야죠 자 보니까 상업지역 기준시점 나왔고 이렇게 나왔는데 기준시점 공시지가가 자 기준 공시지가가 자 표준지를 하나밖에 없네 이거 쓰라는 얘기죠 그냥 자 보니까 얘가 똑같아 상업지역 상업지역 그러면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가는 딱 하나 줬으니까 얼마 써라 10자리 써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더 쉽게 나온 거예요 표준 공시가는 10자리를 써라 이렇게 나왔고 시지계 기타 할 건데 지가 변동률을 보니까 표준지 거가 기준시점으로 갈 때 표준지를 언제나 1월 1일 기준시점이 보니까 10월 30일 보니까 5%가 올랐대요 그럼 얘가 100자리가 얼마가 됐다? 105가 됐다 그럼 얼마? 100분의 105 값은 얼마? 1.05 그럼 1.05를 한번 해줘야 되고 자 보니까 대상 토지와 표준지가 지역률이 똑같대요 인근 지역에 같이 있나 보네 라고 해석할 수 있고 개별 요인은 보니까 주어를 봐야죠 대상은 표준지에 비해 가로 조건이 10% 우세야 돼요 누가? 대상이 여기에 표준지분의 대상 표준지를 100으로 논다라면 대상은 얼마? 110 얘가 얘로 바꿔주는 거죠 표준지분의 대상 환경 요인은 20% 열세야 돼요 누가? 대상이 그럼 표준지를 100으로 놨을 때 위에 있는 대상 거가 얼마? 8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나왔네 기타 요인을 보정치 해줘야 될 것이 1.5를 곱해줘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것도 실수하면 안 되죠 1.5를 곱해줘야 된다라는 거 아까 우리 중간에 사정 보정치 0.9 해줘라 기타 보정치 1.5 해줘라 곱해주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럼 해보죠 1.05는 했고 얘는 했고 얘가 얼마? 1.1 얘는 얼마? 0.8 쟤는 기타가 1.5 계산기 쭉 눌러가지고 숫자 똑같은 게 답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답이 나올 거고 자 마지막에 이제 수익 방식 보죠 연습하셔야 돼요 이해 됐다라면 이제 끊임없이 반복해서 심심할 때마다 공부하기 너무 싫네 아니면 쉬는 시간에 3분 남았네 아니면 학원에 나왔는데 20분이 남았네 그러면 할 일 없는 것 같으면 그냥 계산 문제집 꺼내서 감정평가 문제 풀어보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이거 푸는데 계속 풀다 보면 이제 30초도 안 돼서 답 나오는 경우가 수두룩해요 충분해요 진짜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30초에 딱 답 정확히 딱 딱 나왔다 그러면 이제 자신이 생길 거예요 그럼 뒤에 연습 문제가 있으니까 연습 문제 쭉 풀어보고 그렇게 되면 학기론 점수가 안정적으로 항상 70점 이상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수익 방식 보죠 지금 이 70점이 높게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그런가? 우리 1차 최고 점수는 몇 점이에요? 아 최고 점수 최고 점수 여보세요? 꽈락이 40점이잖아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는 최소 40점 맞아야 돼 그럼 60점을 넘어야 합격이잖아 그러면 80점만 맞으면 되겠네 90점 맞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합격을 위해서 필요한 점수는 80점까지야 그러니까 1차에 최고 점수는 80점이에요 그럼 40문제 중에 몇 문제는 쓸모가 없어? 8문제는 쓸모가 없어? 버려도 돼 욕심낼 건 없는데 사실 그럼 70점이면 높은 점수예요 민법 잘하잖아 학기론이야 뭐 기본만 맞으면 다 하겠지 어찌 되거나 7절면 너무 높은 점수이긴 하지만 하지만 계산문제 4, 5문제 풀어내면 어렵지 않아요 말 문제는 핵심 키워드 같은 거 열심히 풀어보시면서 반복, 반복, 반복 근데 다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할 때 공부 방법이 한 번 볼 때는 처음부터 다 봐야 돼 꼼꼼하게 처음 공부할 때는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처음 공부할 때 체크를 잘 해놓으면 두 번째 공부할 때는 반절만 보는 거고 세 번째 볼 때는 30%만 보는 거고 네 번째 볼 때는 20%만 보는 거고 회독할 때마다 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 번 봤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한 번 공부할 때 20시간 걸렸는데 이걸 열 번 보면 200시간 공부해야 돼? 미쳤지? 이게 아니에요 사실 열 번 회독했다는 건 회독할수록 시간은 짧아지는 거예요 내가 봐야 될 것만 보다 보니까 체크를 잘 해놔야 돼요 나중에 시간을 좀 줄이려면 수익하는 법 보죠 우리 중요한 얘기니까 장래 뭐를 순수익이나 뭐를 미래 현금 흐름을 모아요 환원하거나 할인하요 이때 중요한 건 그러면 이제 할인하는 것이 환원이니까 나누는 거네요 환원률을 우리가 나누는 거니까 뭘로? 할인율이라고 볼 수 있고 할인율을 뭘로 받냐면 요구 수익률로 받다 맞아요 이때 요구 수익률은 두 개의 합이다 뭐?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의 합이다 위험 커져도 커지고 위험 커져도 커지고 무위험률, 금리 커져도 커진다 얘 커지면 할인율도 커지고 이게 위험조정 할인율법 할인율이 커지면 환원률도 커지고 그럼 수익환원법에서 얘 커지면 얘와 얘는 무슨 관계? 반비례, 가격 뭐한다? 내려간다, 하락한다 라는 거였어요 이때 위험조정 할인율법과 똑같은 환원률을 구하는 게 다섯 가지가 시조, 투, 엘, 부였는데 이때 조, 조, 조성법 요소 구성법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위험 커질수록 할인율, 환원률 높인다 라는 말과 똑같다 라는 얘기였어요 자, 지금 간단하니까 자, 보죠 자, 근데 보니까 51번 보죠, 51번 환원률을 구하래요 환원률을 구하는 게 시조, 투, 엘, 부가 있는데 부가 있는데 문제를 보니까 저당상수가 나왔네 그럼 남기코도 하나가 떠올라야 돼 저, 부, 대 환원률을 구하는 거 부채감당률법이죠 저, 부, 대가 떠올라야 돼요 이 환원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네, 이게 시조, 투, 엘, 분대 분대, 분대 저당상수가 나왔네 그러면 이 부채감당법에서 환원이유를 정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저, 부, 대 이 세 개 곱하는 거였어요 저, 부, 대 그래서 저당상수 나오면 무조건 저, 부, 대가 바로 떠올라야 돼 저, 부, 대 자, 그럼 해보죠 저당상수 나왔고 부채감당률을 구해야 되는데 부채감당률 대신에 예를 줬네 부채서비스액분의 순소득 또 친절하게 15분의 30 이렇게 줬네 얼마 그러면 2 부채감당률을 2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출제자가 진짜 보너스 주려고 작정한 것 같은 느낌이 와야 돼 사실 이 출제자가 더 어렵게 못 내서 이렇게 냈을까? 아니지 맘 먹고 내면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 있죠 여기에다가 순소득을 구하는데 가공기 유, 비에서 순까지 구할 수도 있을 거고 또는 부채서비스액 대신에 저당지부를 월부금이란 말도 쓸 수 있을 거고 잘 안 나눠지는 값을 쓸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렇게 줬어 그러니까 출제자는 야, 이것 정도 공부했으면 우리 합격하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까 이것만 정확히 알고 있고 활용하기만 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부채감당은 2고 대부비를 얼마? 40%라고 나온 거네요 자, 그럼 이제 곱하면 되지 0.177 곱하기 2 곱하기 40% 하면 몇 퍼센트 나오겠네 근데 퍼센트 없으니까 뭐 숫자 똑같으면 답인데 퍼센트 없으니까 얘는 얼마를 쓰라는 거야 0.4를 곱해서 계산해라 라는 얘기예요 몇 퍼센트가 아니라 퍼센트 없는 값을 줬으니까 아니네 퍼센트 있네 여기 몇 퍼센트라고 40%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그럼 감 나오겠지 14.14 14 아니야? 14.16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저부대 곱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포인트는 환원율을 구하는데 우리가 시조 12를 배웠는데 여기에 저당상수 나왔으니까 부채감당률법 저부대 써라 라는 것만 알면 답은 쉽게 구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뭐 내 문제 내지 않겠다라는 거였어요 54번 보죠 54번을 보니까 수익가액 가액을 구하래요 시산가액 수익가액 그러면 가액은 직접환원법은 뭐냐면 원래는 우리가 수익환원법이죠 환원법이죠 이 엄밀한 차이는 뭐냐면 사실 이 수익환원법은 이때 수익을 뭘로 써야 되냐면 순수익을 써야 돼요 근데 직접환원법은 뭘 쓸 거냐면 순소득을 쓴다는 거예요 얘와 얘의 차이는 뭐냐면 차이는 순소득은 1년 거를 얘기하는 거야 1년 거 근데 순수익은 1년 게 아니에요 내가 사업을 10년 한다라면 10년 동안을 모두 다 이걸 할인해가지고 현금 흐름으로 순수익을 잡는 거야 그러니까 순수익이라고 얘기하는 건 현금 흐름에서 10년 거 사업을 10년 하면 10년 거를 모두 계산해서 순수익을 잡는 거고 순소득 얘기하면 1년 것만 계산하는 거 이걸 순소득을 쓰는 때 직접환원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런 거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냥 똑같은 거다 라고 해석해도 돼요 직접환원법이 수익환원법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 또 얘기했더니 이거 뭔 차이가 있냐고 또 기본서 떠들려 이러면 안 돼 의미 없어요 감정평가는 딱 적당한 수준에서 공부하는 게 쉬운 거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져요 해석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자 어찌 되거나 가액은 뭐를 순을 환원률로 뭐한다 나눈다 이렇게 구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환원률은 나왔네 가액은 몇 원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 퍼센트 없는 0.1을 써주면 되겠네요 물론 10 써져도 값은 똑같으니까 의미는 없어 어찌 되거나 0.1 써주고 순만 구하면 되겠네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 이걸로 순 구할 수 있냐 영업 현금 흐름은 공부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가 공 기 유 비 순 이렇게 순을 구하는 거죠 자 가를 보니까 70 그 다음에 기타 수입은 없으니까 날리고 빼고 뺄 건데 자 여기서 보니까 가능 총소득의 5%라고 나왔어요 얘의 5%를 빼야 유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5% 뺀 나머지가 몇 프로예요 95%지 그럼 얘를 바로 95% 0.95를 곱해도 되겠네요 또는 70 곱하기 0.05에서 빼도 되는데 계산기를 두 번 써야 돼 그러지 말고 바로 5%를 뺀 나머지가 유니까 유는 얘의 95%다 0.95 곱하면 나올 거예요 그럼 얘가 나왔어 근데 영업경비를 빼주면 순이 나오는데 얘도 또 친절하게 유의 40% 얘의 40%가 영업경비래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얘의 40%니까 여기에서 40% 뺀 나머지가 순이라는 거죠 그럼 얘의 몇 프로야 60%예요 그럼 얘가 바로 나오겠네 그럼 70 곱하기 0.95 곱하기 0.6 하면 얘가 나오겠죠 그럼 이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겠네요 역시 이것도 1분 안 걸리는 문제예요 보너스 문제지 자 수익환원법은 순을 구해서 환원율로 나누면 된다 순은 우리가 배웠던 영업현금 흐름이에요 이 문제가 출제되는 건 언제나 투자론에서 가공기 유비 순부채 영업현금 흐름 문제를 안 썼을 때 수익환원법 문제를 써요 여기서 이제 영업현금 흐름이 너무 중요하니까 꼭 쓰고 싶은 거야 앞에 투자를 못 썼으면 여기서 수익환원법에 쓰려고 했던 거죠 얘가 영업경비가 얘의 40%라고 할 땐 이렇게 곱하면 안 돼 얘의 40%니까 여기서 40% 뺀 나머지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0.6을 곱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바로 곱할 수 있다 자 56번 보죠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조금 복잡하게 나왔네 조금 복잡하게 나와도 수익환원법은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진짜 다 쉬워요 자 수익가액을 보니까 가액은 뭐를 순을 뭘로 환원율로 나눠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보니까 환원률이 두 개가 있네 환원률 토지과 건물께 다르죠 같아요 달라요 다르네 합쳐져 있어 나눠져 있어 나눠져 있죠 다르고 분리되어 있으니까 얘를 결합해서 종합환원률을 구해야 된다 이걸 투자결합법 근데 토지와 건물이 눈에 보이는 게 다르니까 눈에 보이는 다른 걸 결합해야 되네 이걸 물리적 투자결합법 이라고 얘기했던 거였어요 물리적 투자결합법이에요 토지와 건물이 다르니까 분리되어 있으니까 얘를 결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적 투자결합법을 써야 된다 그러면 무슨 평균 가중평균 보니까 토지 거 60 건물 거 40% 비율이니까 끼리끼리 곱해서 더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5% 곱하기 0.6 더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0.4 이렇게 하면 5, 6에 33 4, 7 나오겠네 근데 가액은 몇 원 나와야 되니까 엄밀히 따지면 퍼센트 없는 거 0.07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0.07 맞죠? 자 그럼 이제 주어진 이걸로 순 구해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순만 구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예를 통해서 우리가 영업현금은 가, 공, 기, 유, 비, 순 이렇게 구할 건데 이 값의 계산이 조금 까다롭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계산기가 있잖아 아무리 까다롭게 돼도 가가 44 이렇게 나왔네요 44 기타 수입은 없어요 없고 자 공실을 보니까 공실 이걸 빼줄 건데 가능 총수의 10%래요 그러니까 얘의 10%를 뺀 나머지가 뭐다? 유다 그럼 얘의 몇 프로? 90% 0.9를 곱하면 되겠네요 0.9를 곱하면 44 곱하기 0.9 하면 39.6 나오네요 39.6이 유예요 자 그럼 이제 순을 구하려면 영업경비 운영경비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잘 봐야 돼 가의 2.5가 아니라 뭐해? 아니 유의 2.5가 아니라 가의 2.5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빼 유의 2.5 뺀 나머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네요 이걸 구해야 돼 또 그럼 계산기를 한번 써줘야 되겠네 그럼 가의 2.5를 하려면 44에다가 0.025지 0.25가 아니라 0.025 44 곱하기 0.025 이렇게 하면 1.1 이렇게 나오네 1.1 그러면 얘는 이렇게 1.1을 빼니까 38.5 이렇게 나오겠네요 38.5 그럼 여기에다가 38.5 이렇게 적어서 나누기 0.07 하면 얼마 나오겠네요 5.5 이렇게 나왔대요 5.5 사실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배웠던 원리고 가중평균 하나 하고 영업현금을 해서 순을 구하고 수익환원법에서 순을 환원율로 나눴다 이것만 알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감정평가 계산 문제 세 가지 유형을 배웠어요 다 풀지는 않았지만 기출 문제에 있는 거 이 내용만 다 이해하면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시간 내서 오늘 집에 가서 복습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차근히 풀어보셔서 야 내가 할 수 있겠다는 자신 들면 자신 들면 그냥 놔두면 안 돼 심심할 때마다 풀어봐야 돼요 반복 반복 바로 원리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좀 어려우면 일단 너무 욕심내지 마요 너무 욕심내지 말고 일단 세 개 중에 하나라도 할 수 있으면 하나 열심히 하고 두 개 할 수 있으면 두 개 열심히 하고 나중에 이게 완성이 됐을 때 야 이거 완성이 됐으니까 하나 더 해볼까 라고 하면서 그때 다시 내용을 좀 공부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안 되는 건 너무 욕심내지 말고 쉬었다가 보죠